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한 조정 문제로 막판 조율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를 최종으로 인수위 위원장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을 좀 미루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핵심 세력들 말하자면 윤석열 핵심 세력들이 업무를 다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위원장 자리에 자기가 앉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3일까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인수위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단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배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전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사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2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인수위원장이 내정이 됐지만 이날 오찬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내부적으로 추가 저율이 필요해서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또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0일 비서실장으로 장재원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서 이날 당선인 대변인으로 김원회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선인 총괄 보좌에게는 이철규 의원을 그리고 특별 보좌에게는 박수영 의원과 이도훈 전 제일기획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솔루션 본부장을 임명했고 정무기획 담당 1팀장의 정희용 의원 그리고 정무지원 담당 2팀장의 이상휘 전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 수행팀장에는 이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장재원 실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쪽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또 담아낼 때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시민 장재원 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그리고 비서실 인선을 주도하면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보가 없다면 인수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일요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재원 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이 너무 궁금해하고 또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로운 내각이나 대통령실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발표를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의에는 지금 다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발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안철수 당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큰 추월을 이루었던 단일화의 명분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인수위원장부터 양자가 협의해서 구성한다.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전날 인수위 조직도를 보고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7개 분가를 확정했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그리고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과 사회복지분가 등 모두 7개 분가로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도 두게 되고 당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확정 일정으로 일성으로 밝힌 국민통합을 이끄는 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관련 범위에 따라서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장재원 실장은 인수위원이나 인수위 대변인 등의 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될 인수위원장과 논의해서 다음주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 비상대응 테스크포스와 청와대 개혁TF를 별도로 꾸릴 예정입니다. 청와대 개혁TF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외국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외부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가 들어감으로써 인수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당과 사실상 화학적 물리적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이 인수위에 누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캠퍼 쪽에서는 인수위에서부터 철저한 인사검정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관 후보자 등을 발표할 때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적합한 인물 여부를 먼저 따지고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30여 명이나 되는 장관들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한 것과 대비되는 행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권, 그러니까 지금 바뀌게 되면 이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거죠. 180석 가까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발목잡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들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여기 발목에 잡혀서 질질 끌려가게 되면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철저하게 인사검정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하되 꼭 필요한 인사 이런 것은 소신껏 밀어붙이는 전략 또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의식소를 의식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또 거기를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인사 자체가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있는 국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그런 하자가 있는 걸 얻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고 역량을 발휘할 인사가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배짱이 필요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0.7%포인트 차이로 나눠졌다는 것은 그만큼 양쪽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상대방이 의회 권력을 내쉬어서 많은 발목 잡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 통합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적폐들, 불법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걸 천명을 하면 그 중간부터 또 정치 보복이다 소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도 안에는 확실한 검찰권, 사정권을 발휘해서 법치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어기고 헌법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단속과 단죄가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많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불법 그리고 비위에 대해서는 법에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고 그 목소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될 수 있도록 불러냈기 때문에 거기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응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